읍 고 사 며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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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기껌 배인가요? 며킹 가야 됩니다 너무 relieved 이렇게 해서 재엽 씨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협씨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일곱 명 나오죠 아 모르겠다 그래 아니야 이거는 면조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일주일 동안 잘 거울 때 See you next time! Love me! Love you! See you next time! Love you! Don't cry, Jimmy! Love yo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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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's a hot one! 왜 웃는 건데? 아 그냥 웃어봤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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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입니다 태형 태국의 귀여운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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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핏당 눈물 내 몸만 영원 다 녹아요 렌즈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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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더 맛있게 집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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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넓게 쓸 수 있긴 하잖아 아 지금 도미도로 맞은거야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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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나한테 맞았어 더블키냐고 해 더블키냐고 해 예~~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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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쓰세요 가만히 쓰세요 가만히 쓰세요 다음 강아지 지민씨 맨날 지민씨 지민씨 맞아 맞아 왜 자꾸 지민씨야 자 카메라 자 이제 이제 내가 이제 몸을 또 찍어야지 지민씨 저 왜요? 아 지민씨 저 왜요? 반쪽 얼굴이야 나머지 반쪽 얼굴이야? 자 밥 먹으러 갈게요 신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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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찍어 둔 장 다리 개 roller 유니씨 воз근비 배고파? 배고파 괜찮아 정말 너무 잘했는데 왜 무디가 막 쳐졌나? 왜 바꿀 수 없지? 정말 괜찮아 잘했어 나 언제 미쳤어? 그 론태가 없지? 공연색이 우측이 있어 어... 어젯도 없지 엔지 한 번 해봐요. 야 마그라이티 피아노 가진 않았잖아. 뭘? 아니죠. 거짓말 한 번 해봐요. 괜찮지 않아요? 아니 킹컹이. 킹컹이. 그렇게? 나도 괜찮은데? 자연스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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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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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정국이가 카메라만 보면 뽀뽀하는 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정국씨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이건 뭔데? 나 아무것도 아는데 뭘 쏘았냐고 지민이 형 안 보여요 무엇을 준비했습니다 무거워! 무거워! 영 ه이头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창의 물이 있었다 가야 베바야 내 자리에 내따줄게 아니야 너 앉아 형은 동생이 앉아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편하다 동생이 가르치기 동생이 가르치기 동생이잖아 동생들 마저 RS 동생이 바뀌는 것만 동생이 바뀌면 안 되는거야 참이 좀 바뀌는 곳 처음에는 라이브 잘했잖아 그럼 동생들 모자 필요할게 동생이 놀랐어 동생이기로 시작했다고 동생이 놀랐어 어떡해 나 잠시 기다려 봐라 원래는 죽는 거야. 어 원래는 이렇게 찍어요. 아니 한 번 볼게. 봐봐. 사진 잘 나왔어. 준비. 사진 잘 나왔어. 해물었다. 일본에서 배웠잖아. 일본에서 배웠잖아. 일본에서 배웠잖아. 뒤로 와봐. 잠시만. 잠시만. 저거. 내 방을 히트에flo는 울고 말할게. には 일본에서 배우는 일의. 나는 다른 사람. 나는 나는 이들로 가위대. 저는 이 사람을 다가위대. 나는 이를 사위대. 나는 이 사람을 차지할거 applications 나는 이를 사위대. 나는 그들이 다가위대. 뭐하냐? 뭐하냐? 와 재밌다 야 먼저 가 멈춰봐 멈춰! 야 죽겠다고 죽겠다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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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사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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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아 이제 아 와 와 vrij 눈 자 돌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